자 그러면은 오랜만에 새로운 누나 형과 함께 아 신난다 신난다 저희 모한더전 클래식 잠자는 뇌를 깨우는 둘의 회전 테스트 재개발 퀵! 우리 박명수 씨가 했던 명장면 뭐가 있죠? 청룡열차! 청룡열차! 이렇게 해가지고요 바로 청룡열차! 청룡이 괜찮아요 청룡열차! 하나가 더 불쇄요 우리가 정크니까 맞아볼래? 청룡열차? 아무거나 먹는 걸로 먹는 거 왜왜왜왜왜왜 꼴뚜기 어? 이거 어떻게 맞혀? 꼴뚜기야? 이거 딱 보면 꼴뚜기죠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어? 낙지다 이번엔 새발낙지! 새발낙지! 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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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아 나 새발낙지지 모르겠어 아 모르겠어요? 우리도 처음 해보는 거예요 낙처음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이번엔 형님하고 맞춰보세요 신나고 말하고 있어요 먹는 거 먹는 거 먹는 거 닭다리? 나 딱 낚더라 닭다리? 아니지 아니지 너가 닭다리 아니지? 제임스 딘 어? 오 내가 어휴가 다 따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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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이게 어떻게 제임스 딘이에요? 이게 왜 제임스 딘 그러니까 이거가 제임스인데 딘 여기까지가 제임스고 여기가 딘 명물하자냐 신부겐이 신부겐이 1분 안에 10문제를 맞추면 되나요? 예전에는 우리 최코디가 최코디가 했지만 오늘은 거성엔터테인먼트의 1호 개그맨 1호 개그맨 우리 유상엽군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파이팅 안녕하세요 유상엽군 형님 야무지게 한번 시작하셔야 돼요 야무지게? 야무지게? 야 우리도 이건데 어디서 가니까? 서로 땀난다 형 여기에서 받아야지 제일 먼저 받아야지 경식이 형이랑 갈 수 있을까요? 거기 오는 방향으로 나가면서 한 명이라고 이쪽으로 이렇게 그렇지 나이스 괜찮아 괜찮아 자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간다 잠자는 뇌를 깨우는 둘의 회전 테스트 재개발 재개발 자 1분에 10분에 맞춘 성공입니다 맞습니다 준비 준하 형 준비되셨죠? 오케이 준하 형 느낌으로 맞추시면 돼요 느낌 텔레파시 형 시작 오징어 금뱅이 저북이 오징어 아들에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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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췄어 대박 대박 빨리해 이제 빨리 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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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 중근찜 한 대 말도 안 돼 이게 뭐야 한 투 한 투 한 투 한 투 한 투 막 졌어 야 이건 누구야 한 번 몰라요? 중근찜 지금 어? 정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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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재인가 봐 하바이 아가씨 고루룰루 어떻게 해야지 형 꼴중이 너무 빨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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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 게 없어 정국이 진짜 아유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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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많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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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를 배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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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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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낙장면 배 빨라 야구 두개 먹어야지 단무지 삼겹살 세린 냉면 음식 아 와 와 너 장난 아닌데 깜짝이야 낙지 아니 장난 아니네 깜짝이야 오 깜짝아 우와 이거 긴장되네 이거 슬슬 아 아까 형 설명 뭐였어요 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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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낙지를 그렇게 설명하면 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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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가 같다 이거지 형 수박 한번 해줘 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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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박이 동그랗잖아요 호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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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호박이라고 호박은 아시겠어요 형 토마토 한번 해주세요 토마토 토마토 형이 향물 토마토 향물 토마토 이건 알겠죠 미세한 움직임을 잘 보셔야 돼요 잘 봐야 돼요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명수 형처럼 자 여섯 개 일단 실패 수박이 형 집중해야 돼 키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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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누나 형 이거 몰랐나봐 방송 볼 때 몰랐나봐 우리가 직접 하는 거 난 처음 그건 몰랐지 이거 편집도 우리가 해요 네 완전 바보 된 느낌인데 에이 이거 진짜 준하 형한테 줘 준하 형한테 줘 준하 형 잘한다 준하 형 준하 형한테 줘 준하 형 진짜 못하는 게 없네 준하 형 이런 거 진짜 좋아하나 준하 형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준하가 이런 걸로 하는 거 같아 준하가 몸으로 하는 거 잘해 우와 열 개요 저기 승룡이 형부터 승룡이 형 승룡이 형 적극적으로 해야 돼 준하 형 파이팅 고 고 야 이거 아 좋아 좋아 단기 보안 하락 몸살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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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간 아니에요 형들 전제적 시스템 컨베어벨트 아 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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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아 아 아 아 아 킹카 연예인 추밤 추밤 꼬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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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는 2가지 어 나 반말 오케이 아 아 이걸 맞췄다 이걸 맞췄다 진짜 잘 맞췄다 아 이걸 뭐라 그래야 되냐 아 이걸 뭐라 그래야 되냐 아 장풍 아 까맥이나죠 코 떠지다 정신부려 코바퀴 정신부려 코바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주나영 달라보나 잡았다 지금 아 아 주나영 주나영 왜 이렇게 맨날 가운데 있어 주나영 괜찮아 아 아 주나영 보다 되게 복실해 야 주나영 달라보나 잡았어 달라보나 잡았을 수 있어 다 된 죽에 코바퀴리기 아 아 그건 아니지 형 이거 어떻게 표현해 다 된 죽에 다 된 죽에 다 된 죽에 코바퀴리기 내가 아까 꽃샘 추위는 어떻게 해 꽃샘 추위 그게 꽃샘 추위 꽃샘 추위 꽃샘 추위 꽃샘 추위 누가 먼저 내가 안 했어요 길이 길이 내가 여기로 갈게 아 에이 에이 에이스인데 자 준비 기룡 파이팅 시작 파이팅 하늘이 무너져도 수상의 구멍이 있다 한방론 뒤 봉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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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형 시간 시간 아 대장면 볶음밥 볶음밥 볶음 볶음 아 아 왜 이렇게 못 들어 아 빨리 빨리 죽여 빨리빨리 가야 되겠구나 이사 택배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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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창사 정신 안창사 아 잘하잖아 아 이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뭔 말이야 어 안전파스 이모 남은 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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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빨리 빨리 마지막이! 4승! 봉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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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사냐 채우시네! 너무 오랜만에 하니까 왜 이렇게 설명을 못 해요? 병생이 설명을 너무 잘해가지고 압력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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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데 되게 기죽었어요 화이팅! 앉아봐 앉아봐 이번엔 명성이 문제 다 내볼까요? 그러니까요! 명성이 내면은 다 맞출 수 있어요 너무 안 되니까 10개 바로 해 난 좀 빠지면 안 돼 형 기죽지 마 기죽지 말라니까 울 거 같아 울 거 같아 이건 방송 나가면 후배들이 많이 좋아하겠어요 그럼 후배들이 이런 게임도 하고 있는데 형 형 하면서 많이 들어 이건 내가 하는 거지 형! 이거 안 하시고 뭐 하세요? 그러면은 속담으로 여섯 번째 갈까요? 오케이 오케이 속담으로! 어? 별로다? 지금 명수 형이 창문 있는 거 아니야? 마임이 되니까 있지 아! 오랜만에 세 발락지 하나만 주세요 세 발락지 오랜만에 아! 이 형 진짜 맛있게 편하잖아 맛있게 먹고 싶어 지금 껐어 나 또 하나 맛있게 나 또 하나 맛있게 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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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저 김치 생긴 거야! 야! 오! 불고기야! 불고기야! 불고기! 오! 쇼까지 보여주시네? 오! 오! 손맛이 좋은데 싸매 싸가지고 나도 나도 면 뽑는구나 지금 그렇지 지금 면 나오는 거 아니야 나왔다 면 나왔다 뽑는다 크림 올린다 크림 올린다 크림 올린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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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힘들어 안 뽑아 제가 젤 사는데 형! 막 떠들어야 돼 준하야 알았어 손에 막 땀나고 땀나고 아니 타석에서도 그렇게 긴장 안 하시는데 왜 이렇게 긴장을 하세요? 형 야구로 따지면 지금 한 몇 대 정도 하실 것 같아요? 연장전이죠 형 우리 이제 오프닝인데? 이제 우리 오프닝이에요 연이 시작 준비! 형님 좋은 거 하나 드릴게요 자 속담이야 속담 네 1분에 6문제 시작! 알감래 목마름도 백날라 오케이 뭐야 아줌밀이 뭐야 올해 오케이 이야 캬 캬 캬 캬 야 니 맞히겠다 이 자식 아 미국은 진짜로 얜 에잇! 엄발에 오줌 넣기! 엄발에 오줌 넣기! 엄발에 오줌 넣기! 아! 미얀놈! 아! 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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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꾸로! 개구려! 됐어! 성공! 성공! 황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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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형 이게 엄발에 오르는게 좋죠? 발이 오르잖아! 발 들때부터 알았어! 엄마를 오르는게 좋죠? 맞추는게 신기하다 맞추는게 너무 신기해 대단하다 이광군 수선 코칭이에요 유일하게 내가 힘들거나 그럴 때 찾아가서 다행이다 널 힘들게 안되는 줄 알고 아 그건 아니에요 대타입니까? 선발 아닐까? 경식이 형 오늘 선발 나오고 저하고 경쟁입니까? 응 뭐 라이벌이니까 나오고 라이벌이니까 강국 선수 아 주장 그리고 같은 라이벌이야 같은 포지션이야 이 선수를 밟고 일어내야지 내가 세월을 준다고 퍼스트야? 라이벌이니까 와, 타자 의비 우유, 우유 좋아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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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컨디션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너무 disobed네 그치? 나이스. 그렇지. 그냥 오는 대로 결대로 그냥 쑥 빠져나가야 되고. 왜 그렇게 쳐가지고 샵 나갈 수 있겠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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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치는 게 아닌데. 후변은 힘 다 빠졌지. 힘 하나도 없지 지금. 지금부터 기술이야 이제. 힘 다 빠졌을 때부터 이제 기술이 더. 그냥 오는 대로 결대로 그냥 쭉 빠져나와야 되는데 너무 맞추려고 이렇게 쳐버리면 공이 이렇게밖에 안 보여야지. 야 진짜 답답하다. 지금 막 떠돌아라. 몸 푸는 거잖아. 예예. 이게 몸 푼 거야. 이제 시작을 해. 이제 시작해요. 지금 형님은 지금 더블헤더 중이야. 지금 네가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이대로 하고 게임 몇 개만 하면 끝내면. 아 재밌다. 아 너무 맛있어. 아 너무 맛있어. 누나 형. 나 약간 힘들어서.